KT올리와 함께하는 티케빈 뉴스타 가요쇼 여기서 김건 씨의 소중한 사람이예서 말해봐요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마인데 당신이 날 받고 나서 하나뿐인 내 마음 빼앗아가고 사랑을 알게 했어요 이제는 잠시라도 상신없이 하나로도 살 수 없어요 나보다 당신이 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돼버렸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당신이나 받고 나서 하나뿐인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알게 했어요 이제는 잠시라도 당신 없이는 한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나보다 당신이 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돼버렸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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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영원히예요 영원히 mayat 감사합니다.